데이터의 수정 가겠습니다. 데이터를 이제 수정하는 건데요. 바로 밝히는 F2에요. F2, 2, 2, 이수정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그 다음에 수식 입력줄에서도 가능하거든요. 수식 입력줄에서 마우스 클릭한 다음에 데이터를 수정하고 엔터를 누른다라는 거고 F2, 부분 수정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이수정. 그 다음에 전체를 수정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전체 수정은 뭐냐면 여러 셀을 한 번에 똑같은 데이터를 수정하는 거 그걸 전체 수정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셀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데이터 수정하고 입력하고 컨트롤 플러스 엔터를 누르게 되면 한꺼번에 수정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엔터는요. 범위를 설정하고 난 다음에 데이터 입력하고 컨트롤 플러스 엔터를 누르면 한꺼번에 똑같은 데이터가 들어가요. 그것도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신경 쓰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엔터 말고 알트 플러스 엔터도 있잖아요. 알트 플러스 엔터는 뭐예요? 한 셀에 두 줄 이상의 데이터를 입력할 때 쓰는 거예요. 자동 줄 바꿈이라고도 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컨트롤 플러스 엔터는 한꺼번에 데이터가 입력되는 거고 알트키를 누른 상태에서 알트 플러스 엔터 같은 경우는 한 셀에 두 줄 이상의 데이터를 입력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알트 플러스 엔터 한 셀 안에 두 줄 이상의 데이터를 입력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한이라고 입력하고 난 다음에 엔터를 치면 다음 셀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알트 플러스 엔터를 누르게 되면 한 셀 바로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민구 이렇게 한 셀 안에 대한 알트 엔터 민구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동 줄 바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엑셀 2021에서는 알트 플러스 엔터 알맞게 한 셀에 알맞게 들어가라 알트 플러스 엔터 그렇게 넣어두시면 돼요. 같이 아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삭제하는 건데요. 데이터 삭제할 때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딜리트예요. dlt, 딜리트키, 딜리트가 삭제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딜리트는 결국 뭐 하는 거냐면 내용을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홈탭의 편집 그룹의 지우기 가게 되면 내용 지우기가 있거든요. 이 내용 지우기의 딜리트 같은 의미고 그 다음에 서식 지우기가 있어요. 서식만 지우는 거예요. 말 그대로 단어의 의미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서식 지우기는 셀에 적용된 서식만 지우더라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모두 지우기가 있어요. 얘는 뭐예요? 그렇죠. 모두 단어의 의미 그대로 모두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모두는 뭘 뜻하는 거냐면 셀의 내용이라든가 서식, 메모까지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메모 지우기도 있어요. 그거는요. 메모만 지우는 거예요.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1셀에 절대족보라고 입력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걸 수정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F1을 누르면 됩니다. F1을 누르면요. 보세요. 맨 뒤에 커서가 껌뻑거리지 않습니까? 이것도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F2 맨 뒤에서 커서가 껌뻑입니다. 여기서 수정을 하는 거예요. 절대족보입니다. 라고 수정하고 엔터. 이렇게요. F2. 그 다음에 수식입력줄. 여기서 입력을 해도 되는 거죠. 이렇게 삭제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F2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엔터. 지금 절대족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비연속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절대족보입니다. 라고 입력을 하고요. 컨트롤 플러스 엔터를 누르겠습니다. 어떻게 돼요? 한꺼번에 변경이 되죠? 전체 수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어요. 지금 범위 설정을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절대족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엔터. 한 번에 데이터가 들어가요.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같이 알고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있죠? 절대. 그 다음에 알터 엔터. 그 다음에 족보. 어떻게 되세요? 한 셀에 두 줄 이상의 데이터를 입력하고자 할 때 바로 알터 플러스 엔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한 셀 안에 이렇게 두 줄 이상을 입력하는 거는요. 홈탭의 이 맞춤 그룹에 바로 자동 줄받금 얘하고 같은 거예요. 자동 줄받금. 알터 플러스 엔터. 자동 줄받금. 같이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삭제 부분. 데이터 삭제 같은 경우는 이제 딜리트를 누르면은 제가 화면에 보이지 않지만 딜리트를 눌렀어요. 삭제됐잖아요. 그리고 홈탭에 가게 되면 바로 이 부분. 지우기. 편집의 지우기 오게 되면 모두 지우기. 말 그대로 모두 지우는 거예요. 서식 지우기. 내용 지우기. 그 다음에 메모 지우기. 그 다음에 하이퍼링크 해제. 우리 교재에는 없었지만. 그래서 지우기에서 모두 지우기. 말 그대로 모두 지우는 거예요. 서식 지우기는요. 서식만 지운다. 내용 지우기. 내용만 지운다. 메모 지우기. 메모만 지운다. 요것도 같이 알고 가셔야 돼요. 요번에는 데이터 찾기 및 바꾸기인데요. 데이터 찾기. 말 그대로 워크시트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찾는 기능이에요. 찾는다라는 거. 찾다가 영어로 뭐예요? find잖아요. find 찾다. 그러면 데이터 찾기에 바로가 익히는요. 바로 컨트롤 플러스 F예요. 컨트롤 동지하겠다. F 파인드 찾는 거를. 그래서 찾기에 바로가 익힌 컨트롤 플러스 F. 여기서 F는 FIND 파인드를 뜻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홈탭의 편집 그룹의 찾기 및 선택에 가면 찾기가 있어요. 이 찾기를 선택해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바로가 익히는 컨트롤 플러스 F다라는 거. 그 다음에 찾을 내용을 갖다가 이제 컨트롤 F에서 찾을 내용을 입력을 해요. 그 다음에 다음 찾기를 클릭하면 말 그대로 찾아주는 거죠. 입력한 내용을 찾아서 셀 포인터를 이동시킨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현재 활성 셀부터 찾기가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정 영역의 범위를 갖다가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요. 당연히 워크시트 전체에서 찾기가 수행된다라는 거죠. 이거 뭐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또 시험 문제에서 언급 잘하는 게 뭐냐면. 찾는 방향은 오른쪽이나 아래쪽으로 진행이 돼요. 그런데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다음 찾기를 클릭하게 되면. 이 시프트는요. 반대 개념이에요. 반대. 그러니까 아까 오른쪽 아래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게 되면. 오른쪽에 반대 왼쪽. 아래쪽에 반대 위쪽으로 찾기가 진행돼요. 그러니까 시프트를 누르면 반대 개념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데이터 바꾸기인데. 데이터 바꾸기는 찾은 다음에 찾은 데이터를 다른 문자열로 바꿔야 돼요. 그때 사용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얘도 마찬가지로 홈탭의 편집의 찾기 및 선택의 바꾸기고요. 그 다음에 바꾸기가 영어로 체인지잖아요. 체인지. 체인지인데. 얘는 C, H, A, N, G, E, 체인지예요. 근데 제가 지금 H를 대문자로 썼습니다. 그 대문자로 쓴 이유는 뭐냐면. 아까 찾기가 Find, Ctrl, F였잖아요. 그러면 어? 바꾸기의 체인지니까 Ctrl, F, C, B, 안 돼요. Ctrl, F, C는 이미 C, O, P, O, I, 카피가 먼저 강력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Ctrl, F, C를 못 쓰고 체인지의 이 H, Ctrl, F, H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Ctrl, F, H가 바로가기 키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같이 알고 가셔야 되고. 체인지의 그 H예요. H를 눌러서 찾을 내용, 그 다음에 바꿀 내용을 입력해서 바꾸기를 클릭하게 되면 찾은 내용이 바꿀 내용으로 바꿔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데이터 찾기, 데이터 바꾸기, 굉장히 실생활에서 실무에서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탭의 편집, 여기 찾기 및 선택. 찾기, 그 다음에 바꾸기,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Ctrl, F 누르겠습니다. 찾기 및 바꾸기, 그 다음에 찾기 및 바꾸기에서 찾기 탭, 바꾸기 탭, 이렇게 두 가지 탭이 있는 거예요. 한 대화 상자에 찾기에서 이 옵션을 누르게 되면 옵션이 무슨 뜻이에요? O, P, T, I, O, N, 선택사항이란 뜻이잖아요. 옵션을 클릭하게 되면 찾을 내용을 갖다 입력하는 거예요. 서식도 가능하다라는 뜻이죠. 서식. 그 다음에 찾는 범위, 시트에서 찾을 건지 통합문서에서 찾을 건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는 거예요. 우리 본문에는 언급은 없었지만 찾는 범위, 시트냐, 통합문서냐 콘도나지 않을 정도로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그 다음에 검색, 행이냐, 열이냐 그 다음에 찾는 위치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수식, 갑, 메모, 수, 갑, 매 혼돈하지 않을 정도로 혼돈하지 않을 정도로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수식, 갑, 메모, 찾는 위치 그 다음에 대소문자 구분이 가능하다라는 걸 영문자의 경우 그 다음에 전체 셀 내용이 일치 그 다음에 전자, 반자 구분 여기 큰 의미는 없고 바로 이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찾기, 모두 찾기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절대, 절대 여기다 제가 족보, 족보 입력을 해놨는데요. 여기다가 절대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절대 절대로 찾아라 이거죠. 다음 찾기 A2셀로 셀 포인트가 이동이 됐죠. 그 다음에 다음 찾기 B의 O로 간다라는 거죠. 바로 이게 찾기다라는 거고 이번에는 바꾸기 가겠습니다. 바꾸기 바꾸기 같은 경우는 찾을 내용 절대를 찾아서 이렇게 이렇게 바꿔라 라는 거죠. 절대를 찾아서 족보라는 이름으로 바꿔라 얘도 마찬가지로 범위, 시트, 통합문서, 검색, 행렬 그 다음에 바꾸기에서는요 이거 수식 하나밖에 안 나와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건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절대를 찾아서 족보로 바꾸는데 모두 바꾸기 한 번에 바꾸는 거고 그 다음에 바꾸기면 하나하나 바꾼다라는 거죠. 모두 바꾸기 누르겠습니다. 두 개 항목이 바뀌었습니다. 확인 여기 A2, B의 6의 절대 절대가 족보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셀포인터의 이동 방향키를 누르게 되면요 해당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상하좌우 한 칸씩 이동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 한 화면 위 아래로 셀포인터가 이동이 돼요.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이고 그 다음에 탭키를 누르게 되면요 한 셀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시프트 같은 경우는 반대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탭이 오른쪽으로 가니까 시프트 플러스 탭은요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왼쪽으로 셀포인터를 이동한다. 이게 또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시프트는 반대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상하좌우 현재 영역의 상하좌우 마지막 셀로 이동을 합니다. 컨트롤 통제하겠다 제어하겠다 그 다음에 홈키를 누르게 되면 해당 행에서 A열로 이동을 해요. A열 홈 A열 그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홈 같은 경우는요 A1이요 A1셀로 갑니다. 워크시트의 시작 위치 A1 그래서 컨트롤 플러스 홈 같은 경우는 A1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홈은 A열 해당 행에서 A열이에요. 차이점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여기 엔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엔터가 아니고 엔드에요. 엔드를 좀 바꿔주세요. 컨트롤 플러스 엔드를 누르게 되면 컨트롤 플러스 엔드 키 연속해서 입력된 데이터의 마지막 셀 마지막 엔드잖아요. 마지막 셀로 이동하는 거 컨트롤 플러스 엔드고 컨트롤 플러스 엔드는 뭐예요? 연속된 범위에 똑같은 데이터 입력할 때 이미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고 그 다음에 F5 또는 컨트롤 플러스 G F5 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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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5는 이동이에요. 이동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동할 셀 주소를 입력하게 되면 글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F5 OE F5는 이동 그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G도 가능해요.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키 아래로 내려오는 방향키 그 다음에 지금 왼쪽으로 가는 방향키를 누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방향키 그래서 오른쪽 아래 왼쪽 위쪽 이렇게 방향키를 눌러서 이동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페이지 다운 한 화면 아래로 페이지 업 위로 그 다음에 탭키를 누르게 되면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탭키 그런데 시프트 키를 누르고 탭을 누르면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반대 개념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다.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상하좌우 방향키인데요. 보세요. 지금 컨트롤 플러스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키 XFD 가장 오른쪽 열로 온 거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아래로 내려오는 방향키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왼쪽으로 오는 방향키 1048576 A열의 1048576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위로 올라가는 방향키 A1셀로 그러니까 지금 워크시트를 다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 거고 그 다음에 홈키를 누르게 되면 홈키를 누르게 되면 지금 C열이잖아요. 해당 지금 C열인데 해당 행에 A열로 간다 라는 거죠. 홈키 그 다음에 어디에 있던지 간에 컨트롤 플러스 홈을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된다? A1셀로 가요. 방금 전에 살펴본 대로 엑셀이라고 입력을 했다고 가정하고요. 데이터를 연속해서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장을 한 번 누른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엔드를 누르겠습니다. 컨트롤 플러스 엔드 어디로 가요? 입력된 데이터의 마지막 셀로 간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FO 이동 대화 상자가 열려요. 그 다음에 또는 컨트롤 플러스 G 이동 대화 상자 참조 여기에서 A1 이라고 입력을 하면 확인 A1셀로 이동한다 라는 거죠. 셀 선택과 범위 지정 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속적인 범위 선택인데요. 연속적으로 범위를 선택할 때는 선택할 범위를 마우스로 드래그 하면 돼요.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범위의 첫 번째 셀을 클릭하고 난 다음에 Shift를 누르고 누른 채로 마지막 셀을 클릭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연속적인 범위 선택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Shift 키를 누른 채로 방향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방향키를 이용해서 범위를 지정하게 되면 연속적인 범위 선택이 가능해요. 연속적인 것은 Shift다 라는 거고 우리가 연속적으로 선택한다 할 때 보통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기 서프트역까지 이렇게 연속적으로 바로 Shift의 S를 연상하시면 돼요. Shift의 S 그렇게 또 머릿속에 넣으시면 돼요. 연속적으로 그 다음에 떨어져 있는 범위 선택 같은 경우는요. 컨트롤 키에요. 첫 번째 범위 지정하고 나서 두 번째 범위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드래그한다라는 거 떨어져 있는 경우는 컨트롤이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행열 전체 선택하는 방법은요. 행머리글 또는 열머리글을 클릭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시험 문제에서 언급 잘하는 게 컨트롤 스페이스바 를 누르게 되면 열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열 전체 선택 컨트롤 플러스 스페이스바 우리가 열 받을 때 열 받어 C 그러잖아요.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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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의 C 그렇게 컨트롤의 C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 그러면 열 그 다음에 Shift 플러스 스페이스바 같은 경우는요. 행전체예요. 행전체 시행 Shift는 행 시행 이렇게 또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그리고 워크시트를 전체를 선택하는 방법은 시트 전체 선택 단추를 클릭하거나 잠시 후에 직접 보기로 하구요. 컨트롤 플러스 A 여기서 A는 ALL 5를 뜻한다는 거 그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Shift 플러스 스페이스바 컨트롤 키를 누르고 Shift 키를 누르고 스페이스바 눌러도 워크시트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또 하나 컨트롤 플러스 스페이스바를 눌러요. 그러면 방금 전에 배운 대로 열 전체가 선택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Shift 플러스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행 전체가 선택이 되면서 결론적으로 워크시트 전체가 선택이 된다라는 거죠.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1 셀에서 D의 8까지 제가 마우스를 가지고 드래그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 연속적인 범위 선택이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A1 셀을 클릭하고 난 상태에서 D의 8 셀을 클릭을 할 때 Shift 를 누르게 되면 연속적으로 선택이 된다. Shift 킥 그리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제가 지금 오른쪽 방향 키를 눌렀거든요.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오는 방향 키 마찬가지로 Shift 키는 연속적인 범위 선택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떨어져 있는 거는 컨트롤 에요. 지금 A1 그 다음에 C3 을 누를 클릭할 때 컨트롤 키를 눌렀습니다. 그 다음에 B5 그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도 돼요. 이게 바로 떨어져 있는 범위 선택이고 그 다음에 행열 전체를 선택할 때는 이렇게 행번호를 갖다가 클릭하게 되면 행 전체가 선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열 D열 E열 이렇게 그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스페이스바 열 바다 C C C 컨트롤 C 컨트롤 플러스 스페이스바 누르겠습니다. 어떻게 돼요? 열이 선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Shift 플러스 스페이스바 C 행 행이 선택이 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워크시트 전체를 선택할 때는요 이 시트 전체 선택 단춘을 눌러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A 올 얘도 마찬가지 그리고 컨트롤 플러스 Shift 플러스 스페이스바를 눌러도 돼요. 또 하나 컨트롤 플러스 스페이스바를 누른 상태에서 바로 Shift 플러스 스페이스바를 눌러도 워크시트 전체가 선택이 된다 라는 거죠. 셀 삽입 삭제 가겠습니다. 셀 삽입 같은 경우는요 선택한 범위의 셀을 오른쪽이나 아래쪽으로 밀어버리면서 새로운 셀을 갖다가 삽입하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이 셀 삽입 명령을 수행한 다음에 워크시트의 전체 행 열 개수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맞다 틀리다 시험지에서 언급 잘하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삽입할 범위를 지정하고 홈탭의 셀 그룹에 삽입에 가게 되면 셀 삽입이 있거든요. 여기서 실행해도 되고 바로가기 메뉴에서는 삽입이에요. 시험 문제에 나온 거는 바로 얘입니다. 컨트롤 플러스 더하기 그래서 셀 삽입의 경우 바로가기 컨트롤 플러스 더하기에요. 더하기 개념이 뭔가를 갖다 플러스 시킨다 라는 개념이니까 셀 삽입이에요. 셀 삽입 대화상자를 보여주고 무슨 바로가기 를 눌러야 되느냐 그게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셀 삭제 셀 삭제 같은 경우는 선택한 범위 셀을 삭제를 해요. 삭제하고 오른쪽이나 아래쪽에 있는 셀을 삭제된 영역으로 채워주는 기능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홈탭에 셀 그룹에 얘는 삭제 셀 삭제 그리고 바로가기 메뉴 삭제입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에 나온 건 컨트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삭제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셀 삭제 대화상자 보여주고 나서 무슨 키를 눌러야 되느냐 컨트롤 플러스 마이너스 키입니다. 얘도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홈탭에 셀 그룹에 오게 되면 삽입이 있고 그 다음에 삭제가 있어요. 그래서 삽입 같은 경우 삽입의 셀 삽입 바로 이 대화상자를 보여주고 무슨 바로가기 키를 눌러야 되느냐 그게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요. 또 하나 갈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삽입이에요. 삽입 마찬가지 그 다음에 제가 바로가기 키를 컨트롤 키를 누르고요. 플러스 키를 누르겠습니다. 컨트롤 플러스 더하기 삽입 그러니까 이 대화상자 보여주고 무슨 키를 눌러야 되느냐 그게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고 이번에는 삭제 마찬가지로 홈탭에 셀 그룹에 홈탭에 셀 그룹에 이번에는 삭제예요. 삭제해서 셀 삭제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바로가기 메뉴에서 삭제 마찬가지고 컨트롤 플러스 마이너스 바로 이겁니다. 이 대화상자 그대로 보여주고 무슨 키를 눌러야 되느냐 컨트롤 플러스 마이너스 삽입은 컨트롤 플러스 플러스 조심하셔야 돼요. 핵높이 열 너비 변경하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로 핵높이 같은 경우는 홈탭에 셀 그룹에 가게 되면 서식이 있어요. 거기서 핵높이를 실행시키고 난 다음에 대화상자에서 원하는 값을 입력해서 핵높이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고 여러 개의 행을 범위로 설정한 상태에서 행의 높이를 조절하게 되면 여러 개의 행을 범위로 설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설정된 모든 행 높이가 동일하게 설정이 된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입력된 데이터의 글자 크기를 크게 설정하게 되면 자동으로 행의 높이가 조절이 돼요. 이런 거 된다 안 된다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행벌이글의 구분선에서 마우스를 더블 클릭해요. 마우스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그 행에서 가장 큰 글자 크기에 맞춰서 행 높이가 조절이 된다. 이런 것도 시험지에서 맞다 틀리다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 이번에는 열 너비인데요. 열 너비 같은 경우도 홈탭의 셀그룹의 서식에 가게 되면 열 너비가 있어요. 그래서 열 너비 대화상자에서 원하는 값을 입력하면 되는 거고 행 높이처럼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열을 범위로 설정한 상태에서 열의 높이가 아니고 너비죠. 너비를 조절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설정된 모든 열의 너비가 동일하게 설정이 돼요. 그래서 높이가 아니고 너비예요. 열 너비 그리고 이제 행 열 숨기기인데 행하고 열을 숨기고자 할 때 홈탭의 셀그룹 서식에 가면 숨기기 및 숨기기 치소가 있어요. 여기에서 행 숨기기 또는 열 숨기기를 선택하게 되면 행이나 열이 숨겨진다 라는 거고 또 하나 행의 높이하고 열의 너비를 만약에 0으로 조절하잖아요. 그러면 숨겨지는 효과랑 똑같아요. 이것도 아셔야 돼요. 높이하고 너비가 0이니까 당연히 숨겨진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보이게 하려면 마찬가지로 홈탭의 셀그룹의 서식 숨기기 및 숨기기 치소에 가서 행 숨긴 다음에 또 열 숨긴 다음에 행 숨기기 치소 열 숨기기 치소를 선택해도 되고 바로가기 메뉴에서 숨기기 치소를 선택해도 돼요. 홈탭의 셀그룹의 서식에 오게 되면 바로 이 부분 행 높이 행 높이 대화상자에서 행의 높이를 설정해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서식에서 행 높이 자동 맞춤도 있고 그 다음에 열너비 열너비도 마찬가지예요. 대화상자에서 원하는 너비를 입력할 수 있다는 거고 마찬가지로 서식에서 열너비 자동 맞춤 기본 너비도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숨기기 및 숨기기 치소에서 행을 숨긴다거나 열을 숨긴다거나 숨기고 난 다음에 숨기기 치소 열 숨기기 치소 시트 숨기기도 여기서 가능해요. 이것도 알고 가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행 높이 여기서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숨기기 숨기기 치소 바로가기 메뉴에서도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열의 너비 숨기기 숨기기 치소 다 가능해요 그러면 지금 여러 행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행의 높이를 갖다 조절하게 되면 한꺼번에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글꼴 크기를 늘려주게 되면 보세요 행의 높이가 자동으로 늘어나죠 바로 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글자 크기는 큰데 이 상태다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제일 큰 크기에 맞춰서 맞춰진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 너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범위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열 너비를 갖다 조절하게 되면 이렇게 한꺼번에 조절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숨기기 한번 갈까요 지금 행의 높이를 만약에 0을 주게 되면 숨기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숨기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나타나게 하려면 1, 3행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숨기기 취소 그럼 이렇게 또 숨기기 취소가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숨기기 보세요 C하고 E 사이에 D가 숨기기가 됐죠 마찬가지로 숨기기 취소 하면 이렇게 숨기기 취소가 된다라는 거죠 네 포인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